깨비퀴즈 지금은 깨비퀴즈 시청시간입니다. 풀을 먹는 조식동물은 1차 소비자 메뚜기 조식동물 먹는 육식동물 2차 개구리 3차 독수리 풀먹는 메뚜기와 토끼 개구리와 여우에게 먹히고 독수리와 호랑이가 먹는 단에 모두 분해되면 우와! 풀이 부단하지 생태계엔 피라미드 있어 먹고 먹히는 피라미드 가장 아래 규조와 녹조 식물 플랑크톤 생산자 그 위에는 물벼룩 동물 플랑크톤 1차 소비자 또 그 위에 송사리 2차 소비자 생태계엔 매기 3차 소비자 생산자 둘면 소비자 줄어 생산자 늘면 소비자 늘지 올라갈수록 생물수는 적고 몸의 크기 점점 우와! 커진다네 생태계엔 먹이 한 새 있어 먹고 먹히는 오묘한 석리 생태계 Pete 생태계의 정지 이전에 오묘한 석리 생태계의 정지 생태계에sim mol들이 흑미드 재생 생태계엘 모륨 학생 babies mam 사아 생태계엘 네